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기는 청계강장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시민이 지금 모여서 즐거운 조명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인들은 친구들은 사진을 찍느라고 의미했습니다 멋진 탑과 지동 LED 빛붙이 아주 환하게 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페롤도 흘러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름하여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월 1일까지 계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수가 즐거운 모습이죠? 아름다운 LED 조명으로 멀리 산타가 자체가 나왔더니 처음에는 천국노동 France 속에서 일을 많이 cook 안다가 지금 저 창밍 부위까지 이곳에 올라섰습니다 이런 challenges 선물을 하나 가득 들은 산타 할아버지도 계시는군요. 네, 청계광장 쪽으로는, 청계천 쪽으로는 또 멋진 관리들이 반쪽이고 있습니다. 앞에는 푸드뱅. 맛있는 음식 차량도 지금 준비되어 있군요. 청계천은 흐른다. 네,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 크리스마트 페스티벌. 이은실 회장이 이런데 와서 사진 하나 찍으면 멋있겠습니다. 여기는 물 위에 엘리지 티스틸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모금지어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 모두가 즐거운 크리스마트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는 청계광장, 청계광장에서 크리스마스 초기를 보며 종로 ITTV 이홍현께서 여러분께 멋진 밤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